우리 사연아, 잠시지 않나? 일단 이놈을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. 저거... 우워. 우리가 입을 좀 맞춰야 할 것 같아. 미친다. 아까 죽여버렸어야 했는데. 여기에 계속 있을 건가? 당신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야 나니 하여튼 너라 오이 오이 고잇라 오이 수감 요새가 없어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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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서렌들, 삼천물! 서렌들! 삼천물! 한글자막 by 한효정